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도, 믿음, 성령을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왕복음, 여기서 14장. 영원시사는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본문의 맥을 잘 봐야 돼요. 성경 본문, 사경에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장 12절 한번 읽어요. 시작. 신로 너에게 이르더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능력인데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대요. 믿는 자가 왜 그럴까? 뭘 믿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해요. 믿음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성경이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왔어. 내 영에 힘이 왔어. 말씀이 전능이고 말씀을 통해 이랬는데 하나님은 절대 축복은 그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구덩이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건져줘요. 말씀 딱 주고 말씀이 밧줄이요. 붙잡아. 믿어. 꽉 붙잡았지? 그러면 이제 그 밧줄 꼭 올려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시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영이 살고 영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문제의 해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 만나야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깨뜨려야 되고 변화돼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건데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니까 다시 말하면 물을 바가지로 한번 떠준 게 아니고 네가 샘을 박아서 물을 한번 길러먹으라는 그 믿음으로서 한 것은 그때 말씀 만났는데 바가지로 떠나져만 먹고 끝나버려요. 믿음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을 또 하나 만나야 되는데 네가 샘을 파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이야. 고기 잡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은 말씀의 이스불서죠. 신구학생의 요약은 이스불서로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말씀, 이스불서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가 기도를 하고 배부르고 등 따왔으면 기도하네 그래서 환경을 몰아쳐버려 고난을 줘 고난장하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만나고 싶고 꼭 깨어보고 싶으시대 눈이 세상에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살짝 건드려놔 아이고 또 와라고 내 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품에 돌아온 것은 알고이고 고난 통해서 나가면 쭉쭉해요 딱 바람 불어버려라 알고 온 까불고 까불어서 계속 주인아 오고 쭉쭉 나갑니다 환란 풍파를 준 이유가 알고인가 쭉쭉 알고고 싶으시대 진짠가 가짠가 그때 알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절대 그때 주여하고 붙잡아요 권한이라는 게 그거예요 권한 유익이라 이래서 주의 윤리 배우게 되느냐 윤리 배우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드러나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권한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야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말씀인데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도록 역사하면 내가 영이 살고 성숙하고 말씀에 생수를 얻고 생명 얻고 영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내 영이 강하단 말이에요 쉬면 된 영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와서 역사가 나버리고 이제 막 영에 불이 들어오니까 영에 양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믿음이 충만해 보잖아요 지금 계속 사경에 이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 같던데 이걸요 이 원리가 딱 이 칠판 지금 나아졌지 안 닦고 그대로요 이게 공식인데 이런 밥은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밥이 맛있어 다른 것은 질려 밥이 질립니까 안 질려 과일, 사탕 그 몇 개 먹으면 끝나지 계속 그거 먹으려면 못 먹어요 이상하게 새끼 밥이 어떻게 달콤하고 맛있는지 밥이 맛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건데 건강한 만큼 밥이 이상하게 설탕 안 넣어도 설탕도 못 먹어요 진짜 근데 이상하게 밥맛이 들어서 밥에 나온 달콤한 맛은 어떻게 이렇게 찰떡칠맛이 있는지 몰라 근데 건강한 만큼 밤인데 영이 강한 만큼 말씀이 막 꺼내야 돼요 어 어 너무 막 말씀을 하면 말씀이 불이 막 들어와서 또 어 그리고 막 믿음이 뜨고 그런 사람이 불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버려요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 여기 성경이 얼마나 맛있는지 하루에 100페이지 200페이지 막 막 먹는데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매일 전화하고 낮에는 성경이 있는데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꿀송이처럼 달아 이미 그때 내 영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외 환란을 통해서 달빵새바라지요 쌀이 떨어지죠 하나님한테 쳐다봐야 돼요 그게 고난의 훈련이었는데 지금 생각 얼마나 그 기관이 좋았던지 아이고 그 기관 없었으면 우리 교회에 안 생겼어요 죄가 안 변해 안 변해 이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 원리만 깨달으면 수학 공식만 배워버리면 다 적용하거든요 기도 믿음 성령의 핵심을 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에 사기연을 통해서 기도하는 데 감동이 왔어요 아 기도 믿음 성령 핵심 단어로 딱 이걸 잡고 주제 그래 놓고 이걸 기도하는데요 쭉 맥이 금도요 맥을 딱 맥을 찾으면 되거든요 맥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맨 똑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바위에 똑같아요 왜 원리가 사람이 영원적으로 되어있고 애국 광야 여당강 건너서 가난한 땅 이스라엘 여정이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날마다 결국은 성망론이 번제단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게 전부 하나더라고 하나 영적 원리는 하나예요 기도 믿음 성령이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나와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본문 보세요 믿는 자는 나를 안을 것이오 큰 것도 안 돼요 아니 어쩌게 어디 예수님마다 큰 것도 우리 인간이 감히 큰일도 안 돼 근데 비밀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자 우편에서 하나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땅의 권세 사단 곳에 닦게 뜨리고 권세 만화기왕 만주에 주가 되시길 믿으십니까 잠세에 한 말에도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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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전부 있어요 다 보고 알아요 전능하셔요 전능하신 그 주님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이 한마디가 아 내가 이제 간다는가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러 간다는가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여기서 13절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든지 이는 아버지라 그럼 아들로 말하리마 영광밖에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그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가치 있은가 하나님 제 사람 변함만 죽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 기도가 되겠어 예수님 이름으로 주주가 되겠어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하려니 내가 시행하려니 왜 아버지 아들로만 영광밖에 하랍니다 그냥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모든 권세 다 영광 드렸어요 다 줬어 이음에서 그럼 아버지는 없어졌네 아들한테 아버지는 로봇이요 아니요 이게 영적 원리가요 그러면 아들은 또 아버지는 전부 영광을 돌려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그래서 아들로만 영광밖에 하나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내가 행 아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자 보세요 대통령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결제 내줄게 서류만 내 그러면 결제 떨어졌거든요 내 이름은 내가 아니 아버지가 하는 예수님인데 내 이름은 내가 한대 아버지나 아들 예수님이랑 갔지만 얼마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해줄게 걱정 말고 서류 올려 대통령이 올리라고 말했거든요 서류 올렸는데 결제 나면 날지 안 날지 걱정됩니까 아니면 올려라 했다니까 그 서류는 형식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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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믿음과 기도가 나왔잖아요 믿음과 기도가 분리되지 안 나겠잖아요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랄까 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과 그가 또 다른 보이살로 얘기해서 영원도 너와 함께 있게 하니 진령이나 세상은 너희 글을 받지 마다니 이런 글을 보지도 뭐고 알지 못하고 너희 속이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나왔잖아요 성령 성령만 하면 끝나버려요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데 오늘 성령의 역사하고 일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일하는데 그의 부흥도 신유사역도 축복도 사업도 모든 문제는 성령의 역사하면 끝났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과정이 여기를 거쳐래 통과 이게 통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이 믿음이 예수 글쓰를 믿는 것이면 십자가가 부활하겠잖아요 이게 간단한 이게 통과 이게 통과하면 근데 이게 십자가 피도 안 통과하고 성령이 안 와요 피해서 죄 용서받죠 십자가가 나는 날마다 죽느라 주인과 함께 죽었고 주인과 함께 살죠 예수 글쓰를 통과하고 예수 글쓰 이 안에서 하나님과는 빚어져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말씀을 또 회개하고 거꾸로지고 변화되고 토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쭈물떡쭈물떡해갖고 떼기를 쳐고 박고 아주 문드리고 하나님 맘대로 해갖고 너 지렁같은 야구봐 내가 너를 들어 새 타작기 얘기를 삼고 산들을 부숴뜨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 저런 부들부들 깨지고 빗으셨고 여기 통과하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는 예수님 만나라고 그래 만나서 여기서 예수님하고 씨름해야 돼 여기서 예수님 손에서 쭈물떡거려야 돼 비져버려 박고 깨뜨리고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더라고 모세는 40년 여기서 광해성 만나서 통과하고 나니까 40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떨긴 날 북가웃해서 그 성령이 그때 만나거든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내가 양도하라 그때 40년 걸려서 여기 통과 아니라고 그때 주님이 이러시잖아요 신을 벗어라는 것은 죽고 양도하는 것은 나는 못 벗겨 죽은다니 하란 말 빨리 그런데 이 기간을 거쳐야 돼 안 돼 야곱도 20년 걸리고 타잇도 10년 20년 걸리고 요셉도 13년 동안 17살에 팔려가지고 총리 될까지 30세까지 13년 동안 이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똑같아요 이 광야 이 욱신이 여기서 깨뜨리고 부서져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만들어진 것이 말씀을 진리로 애국에서 나온 것은 은사사 얘기예요 여기까지 장르로 능력이에요 불을 줘가지고 그치 뭐 은사로 병고추고 은사로 그러나 여기 머물지 말아야 돼 빨리 진리로 가 진리는 말씀에 의해서 변화 변화되시라고 깨뜨려져야 돼 내면의 변화 은사나 외적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기는 현상을 쫓아가 그런데 내면의 변화는 안 돼요 굉장히 은사랑에도 속은 교망기가 있어요 막 나타나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훈련을 딱 시켜야 돼 가만 놔두면 까불고 지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남을 무시해 이거 안되겄네 좀 밟아야라 지른이 같은 야고바 부들부들 깨뜨려야 되겠단다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지상의 모든 사람 온유함에 승했더라 모세는 온유하고 부드러워졌어요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 영의 사람 부드럽습니다 진짜 영의 사람 부드러워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다 그는 자비 이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광야 여기서 훈련을 받고 놨더니 완전히 깨지고 항복이 갖고 사나 죽으나 주의고시고 주인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되면 지른이가 이빨도 없는 것이 새 타덜키기로 만듭니다 등뼈도 없는 것과 선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보였어 재능이 보였어 학부를 보였어 안싸고 인물이 보였어 너 아니야 네가 너무 똑똑해 갖고 나와 너 못 써 지금 인류대 나왔습니까 아이고 그것이 권위거든요 똑똑하다 머리 잘났다 네 지식으로 올래 네 지식 한 개 좀 깨달래 꽉 부딪혀 머리 터져 아 아니네 아니네 빨리 알아 네 생각은 안 돼 혼이야 영으로 가 이 혼을 깨뜨리려고 혼을 내버리니까 광야 생활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아니 또 뭐 말이 많아 이론과 생각을 파고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고짓머리가 있어 이 고짓머리를 절대 안 고쳐줘 깨뜨리는 훈련 권한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시장에 5일장에 가면 옛날에 칼이나 낫을 연장을 만드는데 그 불 속에 넣어가지고 빨갛게 달아가지고 그 빨갛게 달인다가 망치로 때리면 이 쇠가 억울했다 패했다 합니다 근데 그냥 때리면 쇠가랑떼그랑 쇠가 절대로 말 안 들어요 불 속에 넣어불어 앞발 뒷발 다 들어 돈의 물질의 향기가 떠가버렸어 남편이 힘들게 만들어 건강에 처불어 자식이 난리가 났어 죽게 생겼지 불에 달았어 이게 그때는요 망치가 먹습니다 때리면 오그랬다 패티한다니까 근데요 뭔 말하면 또 먹이 꼬꼬져가지고 뭔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따지고 똑똑해가지고 이래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게 아 똑똑구나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사람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라 안 씁니다 절대 안 돼요 아 지 잘났거든 아직도 머릿속이 안 됐네 그래서 조금 더 도수가 안 되겠다 그게 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또 일을 합니다 고집 있고 아주 대단한 강의 차가 근데 확 깨뜨리면 그 사람이 또 크게 일을 하더라고 또 기질이 기질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게 영성 훈련인데 이것을 거쳐서 연안간도 가난한 땅 신령한 자가 되고 나면 성령의 사람 되고 저쪽 마지막 성령이 왔어요 신령한 자 영의 사람 되고 나니까 이제 성령 정말 가난한 땅은 적과 꿀이르는 가난한 땅 축복의 땅 저 천국이 가난한인데 이 땅의 가난한 땅은 내가 이 땅의 가난한 땅 사는 분이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십자가 피의 은혜가 너무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 질질 자고 그냥 찬양하면서 눈물이 또 나오고 나같은 인사를 신 주우리 놀라와 그러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내 행실 그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밟아서 죽여버리지 않고 왜 살렸습니까? 나같은 거 왜 살리셨습니까? 울고 날마다 이건 하나님의 손 좀 봤어요 하나님의 손에 철이 됐다 철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불모술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철이 됐어요 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된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철을 시키느냐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 이론에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아졌어요 왜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낮아져야 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키는 이유가 뭐요? 낮추시고 깨뜨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오지 마라고요 저 사람은 심일조도 안하고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래서 그런데 형통 부러오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가만 안아둡니다 육성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성 죄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이 원수가 원수가 세 가지 나고 뭐라고 하겠어요 육신의 소욕이 원수 그 다음에 세상의 원수 마귀가 원수 자 이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원수 내 안에 있는 원수 육신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 꿈틀거려 이스라엘의 삼대 원수가 있었어요 아말렉 아말렉 에서의 손자속속이거든요 육신의 소욕을 말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모 이승의 자랑 내 안에 있어 왜 권한주냐고 그걸 뽑아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멍이 들면 계란으로 뽑아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속에 있는 죄 아니 예굽에서 열 가지 재앙 내린 거 보고 홍해 바다 걷는 거 보고도 왜 가하나보다 2만 3천명 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다 봤어요 내 속에 욕적 못 이겨요 일어나니까 그걸 깨뜨려야 돼 내 안에 있는 원수 육신의 소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세상 육신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스라엘의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효과다 이 세상 유행 이상 따라가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 육신은 세상 유하고 세상 임금 마귀 결국은 이 얘기인데 이걸 가난 일곱족은 사단을 얘기했고요 애굽은 세상을 바라는데 애굽 아말렉 가난 일곱족 속 이 영적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원수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거 몸이 있어 이거 몸이요 자 이거 머리고 이 몸을 이렇게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꿈틀그린 이 세 가지가 있고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암의 위생의 자랑이 안에 또 꿈틀고 앉았고 여기 세상 좋아하게 만들고 사단 얘기해서 온격적으로 뒤에서 다 조정하고 앉았네 이건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암의 위생이 내 안에 있는 동안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 이 주제끼 이 파리 같은 게 내 안에 음식 쓰레기가 있으니까 악취가 내가 그것 찾아오거든요 이게 절대 마귀가 역사하게끔 내 안에 있어 욕심이 죄의 악이 죄가 이걸 뽑아내면 마귀도 절대 우리 못 건들어요 근데 냄새 풍기고 음식물이 있으니까 요것들 밖에서 계속 냄새 맡고 다 사다와 회개 내 안에 이 세 가지의 육신의 정욕 암호 위생의 자랑을 다 뽑아내고 다 버리고 내 안에 거룩이 마귀가 절대 못 건들어요 이미 냄새 풍기고 안에 있으니까 이게 문제잖아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암호 위생의 자랑 먹임이 쓰럽고 포함이 쓰럽고 지금 삼성운지라 이게 이거대 세계에 걸러 넘어진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뽑아내려니까 여기에 광야에다 넣으려야 돼요 불 속에 넣어 불 속에 넣어야 고난을 통해서 항목을 깨어져서 회개해 진리의 말씀에 검으로 아 검으로 이 시간대에 수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각을 떠고 짐승의 강을 떠고 똥을 빼내고 그래서 쪼개야 되거든요 말씀에 쪼개고 나니까 이 쪼개는 과정이 여기서 믿음으로 여기서 예수 통합을 하니까 성의의 풀이 와야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안 통과하고 피가 오면 어떻게 성의 오냐고 예수님 맘만에 어떻게 성령이 오냐고 성령이 와서 이렇게끔 좀 해야지 하나님 걸어간 영인데 네가 세상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변화되어야지요 바꿔줘야죠 이게 말씀이 아 이 원리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 과정 이거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성경 가지고 다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모르게 이렇게 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래 예수님 머리로 삼고 간 딱 들어갔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만나버려면 되거든요 아버지 만나려려면 예수님 통과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형적 원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러셔 하나님이 일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더럽고 세상적인 가운데서 성령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시고 내가 피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네 생각과 마음은 안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다니까요 가장 좋은 사상 이 사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데 생각이 싸움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고 내가 오빠께 죽고 예수의 생명을 산 건데 인생과 가치관이 바꿔지고 내 사는 목표가 바꿔지는데 다윗하고 사우랑의 그 삶이 다윗은 승리했는데 사우랑은 실패했죠 다남의 왕으로 부른받고 최고의 복받은 자고 성령받은 사람인데 무엇이 달랐는가 퀸은 사우랑은 자기 왕국 건설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와보는 거예요 사우랑은 자기 왕권 유적에서 계속 다윗죽으로 쫓아다녀 이 졸장부가 다윗이 권렛 안 죽였으면 저 죽었고 나라 망했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 왕국을 계속 이루어야 되니까 다윗죽해야 돼 원수가 다윗이요 다윗은 권렛 죽이로 간 것도 아니예요 형 유문으로 갔는데 아니 권렛이 어마어마한 키가 2m 70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장수가 아마 이 땅에 2m 70인 사람 없었었고 지금까지 그가 쓰는 이 몸에 이 가부만 해도 백근이 너무 방패 등장 그런데 다윗이 어린 소년이 아니 저 한례받지 못한 백성이 사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게 열이 나무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막 먹현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고니와 나는 망군하는 여와의 이름으로 여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나와서 가느라고 그 물멧돌이 말씀이에요 산돌이요 예수님의 세 분 말씀을 이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늦은 상황이 신상만 있는데 뜨인 돌이 딱 부딪잡고 그 신상을 깨뜨렸다는 것이 그 신상이 권리하시고 뜨인 돌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돌로 던져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던지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꽝 맞춰야지 믿음이 있고 이래야 성령의 옷이죠 던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냐고 벌벌 떨고 곤란 못 가는데 근데 문제는 생각의 의식 구조 자체가 지금 아무리 성경 백독을 해도 안 바꿔졌어 뭐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아 내 영광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끝까지 이용해 먹고 앉았어 그것이 사울이에요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 생각이 안 바꿔지는데 생각이 뭐냐고 바꿔줘야지요 그 바꿔진 것이 우리가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따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의 몸을 사랑하는 그 핵의 키 어디서 타락했어요 마귀가 네 눈이 밝아 하남대라 너 너희에서 살아난 것이 마귀고 다시 예수님의 그 해복에 대해서 영광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십자가가 죽어버렸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높아지려고 온 마귀 하남대고 싶은 거 네가 높아져서 내가 이 땅에 잘 되어있었다는 거 사울왕이 귀엽고 자기 왕국 세우고 계속 나나나나 네 눈이 밝아라고 계속 마귀는 계속 유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죠 예수님의 회복한 길은 영광의 보자를 버리시고 육신을 잃고 오셔갖고 우리에서 대신 주워주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가 사단의 옷을 깨버리고 사단은 계속 죄갖고 있는데 죄의 문제를 피로 해결해주고 내가 죽어주고 가장 낮아주시고 마음가게 태어났고 죽기까지 폭종하심이라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건데 오늘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어요 주님을 살지도 못하고 영혼을 살지도 못하고 낮아지도 못하고 내 잘난 대로 살고 내 자랑하고 내 드러내고 육신의 정의고 암호의 정의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내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말 딱 들어보면 하나님은 은혜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계속 그래야 되는데 은근히 간증가 나면서 옛날 얘기 계속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라고 여러분 은사 능력을 채워먹어도 끝까지 나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었어 똑같은 얘기도 그 주제가 다 많이 잘 들어보셔요 나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었어 나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당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실소가 넘어진 사람이야 나 별불음 사람이야 천지차입니다 받는 감각이 아 그래요 그래 나도 희망이 있네요 그래 희망이 있어요 나는 당신과 더 나쁜 사람이었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니까 그 사랑을 강조합니까 아니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아직도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왜요 내가 갈급하니까 허전하니까 왜 허전해 예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요한 나의 목자에 내가 부족하며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목자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기도 응답받아야 된다 기도 응답의 목적입니까 응답받고 나면 그 다 할 일 없네 나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 다 행하시고 막 왕으로 삼으려고 군중이 몰려왔을 때 요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에게 건너편 가라고 물이 흩어버리시고 빨리 산에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끄셨더라고요 그 영광의 도치 갖고 이야 뭐 끝나버려요 또 그 자리를 빨리 떠나 영광의 자리 너 칭찬의 자리 너 죽어 그거 듣고 있다가 이생의 자랑 까불지 마 끝 빨리 무리를 떠나라 인기의 장소 인기의 장소 영광의 장소 성공의 장소 너 그거 죽어 그 자리에 있다가 까불지 마 이생의 자랑 뭘 자랑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게 내 속이 안 변했거든요 이게 흉내 내갖고 안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불멀에서 들어가서 완전히 땅받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내 40일 금시고 100일 천일 차라 해도 그 자체가 읍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났냐가 중요하고 나를 불쌍히 얘기해 줘야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하루라도 불쌍히 얘기해 주면 돼 근데 불쌍히 얘기해 주면 끝나는 것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나이다 기불져 드렸나이다 저 세례 아침에 감사하나이다 자기 글을 드러냈는데 세례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웠어 하나님 나는 죄의로 쓰이다고 내가 나를 알았어요 이러면 성리 역사는요 빛이 죄를 연약함을 드러내고 드러내고 회개인데 성리에 오시면 니 의에 대해서 책망한대 의를 책망해버린대 내 의 그 니 의는 촛불이야 예수의 빛 앞에 거꾸러져 정말 거꾸러진 사람은 다릅니다 회개 여기서 사실 여기서 통감해서 이게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 십자가 정말 경험했냐고 피를 경험했냐고 그 사람 경험했냐고요 진짜 안 만났거든요 진짜 만났으면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줬어요 사우랑이에요 자기 왕국 건설해야 돼 자기 드러내고 나 잘나야 되고 내 자식 잘되고 그래서 계속 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는 자에게 울고 우는 자에게 웃을 수 있니 우는 자에게는 울어줄 수 있어 동정에 의해서 근데 우는 자에게 갑자기 웃기 힘들거든요 남의 성공 진짜 어떻게 하겠다고 너 까불다가 그러면 망할 거 내가 아는데 이게 지금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기도 믿음 이게 여기 통과하란 말 예수를 진짜 만났어 만났으면 예수님 머리가 되고 너는 지체되고 까불지 마 그분 머리 지시에 의해서 그냥 지시를 받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나주구나 예수 사라우리 예수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한 분이 만족해요 여왕 내 목자 내가 부족하시 부족하냐 하나님 내 목자 됐네 나는 100% 만족이다 그렇게 해서 응답이 와서 축복이 와서가 아니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감격이 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신 그 축복의 소리에 능력과 축복 능력과 축복 붙잡아 너 죽어 또 능력과 축복을 주신 그 주님 찾아봐 많은 사람이 복받고 능력 축복받아서 간증오고 야 됐습니다 하고 끝 너는 아직 74학의 영혼이 다 구원 못 받았어 그 구원 받을 때까지는 까불지 마 예수님 오시고 성령은 역사하고 오늘 또 아버지가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보혈의 피가 능력이 없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의할 사람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심리안 가졌냐고요 주님 마음 가졌냐고요 이게 변화가 안 됐거든요 안 됐어 그러니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만드는 그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해 영의 사람 만나면 만들기가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모세 한 명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어요 요호사 한 명에 의해서 다윗 한 명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없이는 모세가 없이는 하나님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아니고 모세 하나 만들기 위해 40년 동안 하나님도 고생하시고 모세가 만들어지고 요호사가 만들어져야지 사사시대에 보세요 그때 진짜 정말 사사가 있을 때 단지 말씀 있을 때 좀 괜찮았고 사사가 없으면 완전히 오합죄질해 사사에게 있기도 싫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속상해 그런데 희망의 사사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니더라고 기도원도 겁쟁이고 뭐 다 그래 그래도 주님이 그들을 쓰실 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밖에 말씀이 하나님인데 오늘 제가 사경의 말씀이 지금 이 영적 원리 계속 이 말씀이 같은 한 명을 가지고 무엇이냐고 말씀 받아서 바꿔줘요 뭘 바꿔줘요 지금도 사우랑이냐 다윗왕이냐 딱 봐 다윗왕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데 사우랑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도 두 번 죽이신 찬스가 왔는데 끝까지 말씀을 지킵니다 여호와의 기름 문제가 어떻게 되려가겠느냐 끝까지 옷만 베고 끝까지 그 물병 창병만 가져오면서도 끝까지 선대합니다 물병 찬 병만 자고 있을 때 가져왔을 때 사우랑이 다윗왕이다 다윗왕 내 아들아 다윗왕 네가 왕이 되었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제가 자주 그 얘기잖아요 네가 왕도 승리하리라 그 액자를 딱 걸어가고 그 놈만 딱 해놔 그럼 애원다고 되냐고 그것이 어느 때만이 나왔는데 사우랑이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 말이 지금 여러분 수도꼭지가 물이 나온다 그거 빼갖고 당연히 물이 나오냐고 어디서 나왔는데 그 물이 말씀하는 암송이 갖고 돼 말씀하는 암송이 될 거냐고 원수가 복을 빌려줬잖아요 다리오왕이 당일한테 사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건전에 약했느냐고 다리오왕 불신자가 밤새 잠을 못 잤어 당일 때문에 사자고 넣어놓고 불신자 왕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런 인정을 받아야죠 인격이 사함이 사상이 오늘 사상 싸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안 바꿔줘 이 사상 자체가 생각이 중요한데 마귀도 생각을 잡아버리고 오늘 때 말씀도 이 로고스랑 생각이래요 생각이 딱 말씀 어 그러네 내가 잘못 사는 회계는 뭐예요 네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중심의 삶을 살고 말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라고 네가 바꾸라고 그것이 회계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자조물을 살아라는 거예요 회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방법을 살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계 됐는가 아닌가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꼭 시험해 봐 깨졌는가 안 깨졌는가 요셉이 자 스물여덟 살 때 유혹이 왔어요 그 20대 청년의 나이 얼마나 외롭고 외로움에 넘어간다고 하셔야 됩니다 외로움이 너무 힘들어요 고독해 이방해 아무도 알아본 사람 없어요 근데 보디바르차가 유혹을 해요 자 여기서 영예사랑 혼으로 머리를 이야 눈 맞아버리면 종살에서 해방돼 노예거든요 노예 해방돼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보디바르차가 자기한테 반했는데 종살에서 해방돼고 끝나 요셉이 그때 넘어갔으면 끝 혼으로 어찌 하나님께 듣게 할까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복받았습니까 감옥에 쳐 너버렸어요 불 속에 더 들어가야 돼 이제 그래서 조집을 받았습니까 혼으로 영으로 살았거든요 극한의 믿음으로 바이터 쫓게 다니면서 요새 죽기 생활에서 영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라고요 환경을 또 협업하지 말고 사업한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요 깨끗하고요 인정받고요 비대 쫓게요 찾아가 무릎 꿇어 도망가지 말고 정면승 고쳐야 돼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나는요 나는요 어떤 때는 핸드폰 안 받아버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지금 못된 습관 핸드폰 안 받아 무슨 이유가 있지만 실용만 안 받더라고 이게 타락이야 타락이야 여러 가지 사장 있겠지요 못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 찍혀줬으면 안 돼요 내 중심이 나겠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 그거 하나부터 난 인격이더라고 인격이 저는 참 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사랑은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고 왜요? 예수님이 나에서 피울고 죽으셨고 나는 주님의 생명을 점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거요 이게 이제 이 믿음에 통과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응답받고요 기도해보고요 주님이 하나 서실 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그런 사람은 됐다 근데요 내가 일 꼭 저지르고 안 해요 그래서 아직 인격이 안 되고 영성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돼 있어요 변화가 안 돼 있어요 변화가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한 것은 행의 10% 앞에서 막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지금 사경에 말씀해주셔야 될까 치유사해야 될까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성경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변화를 시키는가 그 과정 보겠어요 여기서 오늘 보물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함을 시행하리니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스 10장 20절 보면 말씀 한번 띄어봐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흘길이오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자 내 이름으로 왜 구함을 시행한다 이유가 뭘까 그거 여기 오늘 자 성망농을 다시 보세요 여기에 번제단 피를 통과하고 옷은 성령충만 말씀, 믿음, 기도 이게 세 가지 다 남았죠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가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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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육체라 예수님이 휘장받고 돌아가셔서 육체가 깨질 때에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졌어요 소과적으로 됐는데 소과적이 어떻게 찢어집니까 그건 뭐냐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렸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휘장이 있어가지고 미사 드리면서 신부한테 고해성소가 앉아서 신부가 대신 얘기해 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직접 길이 열렸잖아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오늘 휘장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휘장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휘장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자가 깨져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혼이 깨지나서 휘장이 찢어지면 새로운 산 길이 열리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 나라 휘장을 찢어야 돼 깨져야 돼 오늘 그래서 이 지성소 신앙까지는 벗개가 있는 하나의 임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데 여기에 모세가 모세는 항상 지성소 혼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즉사에 죽어 1년에 한 번 대세상이 7월 10일 속제일에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휘장에 들어가서 주님 만났는데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임에 있어요 여기 휘장에 찢어진 여기 하나님 만나거든 여기 하나님 뵈야 되는데 여기도 충분한데 어떻게 여기 간 게 뭐냐면 이 휘장인데 휘장이 찢어져는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휘장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이 뭔가 히블서 4장 16절 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극율하신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느껴야 은혜의 보호자 때 자 때에 따라서 오늘 낮에 오신 분들은 낮에 때를 따 은혜 주셨을 것이고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 내일 낮에 내일 낮에로 내일 저녁은 내일 저녁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라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음식을 먹으면요 꼭 그때 영양요소를 몸에 필요한 거 섭취해줍니다 때를 따라 절대 뭐 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지속제에 담대에 나아갈 것이라 담대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요 자 구약은 순종인데 신약은 믿음을 따겠어요 순종은 소극적입니다 따라간다 믿음은 적극적인데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에 그래서 신약에서 계속 믿음 얘기가 나와요 구약은 믿음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왜요? 신약에서 다 이뤘서 주님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에 구약에서 백성이 자녀가 됐어요 자녀와 백성은 전이 차이입니다 피해서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이 부모한테 당연히 달라고 한다고 아멘 아멘 이야 이게 신약사회 다 이뤘다고 오늘 또 복이 뭔지 모르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아직도 구약적인 생활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요 이제 그냥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고 예수님 앞에는 신부고 아버지 앞에는 아들, 딸이에요 하나 옆에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에 나가서 보호자고 주여 잘못했어요 우고막은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요 내 새끼 이쁘면요 이쁜 것 이쁜 짓거리가 모든 것이 나는 짓거리가 이뻐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다 별말에도 이뻐 예 아버지 내가 샀습니다 내 아들 딸 샀습니다고 근데 꼭 마귀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참사를 하고 뭐라고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호자 앞에 아버지 내가 피로 샀습니다 그 피로 샀어 내가 샀어요 끝 보혈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담대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에 나가시라고 그게 바로 이제 성량의 임재가 왜냐하면 구름길 불기 여기 와 버렸거든요 여기가 있거든요 이게 영적 원리가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금이 뭐냐고 보금의 진리가 지위가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오고도 싶고 끝내야 돼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고난 연단 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래도 한 가지 더 읽어봐야 되겠네 출협교 15장 22절 봐봐요 성경 한번 찾아봐 출협교 15장 22절 제가 신유사회가 안하면 되면 지금 8시 9시도 못했는데 다른 부흥강사 10시까지 10시 반까지 하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내 인생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협교 15장 22절 성경 가지고 여기 띄운 것도 중요한데 성경 찾아와야 될 줄 같아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요 시작 수루광야 들어갔어요 사흘길을 물을 얻지 못합니다 물어볼게요 모세가 지금 구름기둥풍 일긴 놈인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하나 믿어요 하나님 인도예요 하나님 인도예요 홍해바다 건너고 기뻗 뛰고 난리갔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어 죽게 생겼네 그게 그리 인도했어요 내 인생도 꼭 그렇게 인도를 해보기도 또 하나님께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 놓고 보니까 불이 써서 마시무담으로 말하라 했더라 그래서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꼭 원망해요 국제는 원망하지 마세요 다 모세가 다른 것이 25절 시작 요하께 불을 지지었더니 요하께 한 나무를 가리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요하께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루 그 지시하신 나무 불을 지고 기도하니까 나무가 보였어요 하여튼 기도하시라고 마라의 쓴물이 오면 그냥 기도해 마라 쓴물 이 쓴물 왜 마라 쓴물을 줄까 한마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애국에서 생활했던 모든 세속적인 걸 다 토해내야 돼 그리고 쓴물은 인생이 쓰다 인생이 쓰다 이 땅에는요 70이요 80이요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알아야 돼요 예수 생명하니 우리 이 땅에 그런데 그 한 명이 섬을 이루기 때 사는 건데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이 물을 던져서 나무를 던졌더니 여러분 내 인생의 쓴물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과하거나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의 율를 지정하시고 20일 교수님의 시작 20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의 복에 을을 행하고 내 괴명의 귀를 기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애국사람의 내 질병을 하나 내자느니 나는 이를 치료하니 여호와는 아파가 나왔죠 자 여기서 치료한 여호와는 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 괴명의 귀를 말씀 지킨다 다 말씀 지킨다 내가 귀를 지킬 생명인데 말씀이 벗어나니까 결국은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하시는데 지팡이 인도하다가 막대기로 등을 때려버린 거예요 지팡이 막대기가 달라요 양을 인도하다가 귓길로 가면 때려야 돼 막대기가 그래가지고 맴맞고 질병을 얻어야 돼 하나님 인도의 그것도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기야 되기 때문에 치료한 여호와입니다 치료한 여호와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영적인 말씀 먹고 회개하고 회개다 회개 회개가 뭔가 이 고난의 광야생활감으로 해서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 인생 목표가 잘못 살았어요 이래서 어쩌어요 모두 회개하는데 법도 윤리가 되는데 옛날에는 내가 잘했거든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따주고 달라들고 원리 원칙에서 똑똑 무한져버렸어요 분명히 내가 잘했거든요 실제 심판하면 내가 낫거든요 그런데 진짜 회개가 들어가면 야 강한자는 연약약점 담당해줘 아크니? 인 남편 믿음 묻는데 얘 네가 그러니? 어? 너 그 속에 아픔을 슬픔하니? 직장생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 너희 그렇게 해야 돼? 이제 하나하나 하나의 말씀에 조명이 들어오면 거꾸로 져야지요 통해야죠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자리에 모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다 하나예요 내가 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내 탓이라면 주님 나를 만나주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온 세상 죄약을 담당하시고 식자가 돌아가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세료한테 세례받은다니까 아니 하나님 아들이 인간 죄인 앞에서 세례받어? 아 그니까요 요한이 세료한이 아이고 어떻게 당신이 나는 신들매도 감당지 못한 하나님 아들이신데 어떻게 세례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해라 위로해서 주의 윤례를 주의 때 이루어지니라 이게 놀라운 것이요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죄약을 예수님이 등에 짊으시고 죄인의 입장에서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 있습니까? 우리 죄 담당하셔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 지역의 뜻이 있더라고요 요소가 법괴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을 끊어놨거든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고 가운데 딱 끊고 법괴 메고 제사장 있고 그 요단강 죽음의 강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죄의 종들이 가운데 들어가 죽어야 돼 그때 백성들이 빨리 다 건너버려 근데 뒤에 따로 들어오면 빨리 건너버려 물이 끊어져서 얼른 건너버려야지 내려오면 큰일 나니까 그럼 백성들이 못 따라 다 죽어 셀 리더나 우리 지도자들은요 죽어야 돼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요 저는 이 원리는 알아요 목사가 할 말을 다 해버려 분명히 그래버리면 그 사람을 시험 들고 가버려 법괴를 메고 들어가 안 써 그것이 그것이 내가 죽는 광야라니까 죽어야 되니까 분명히 내가 잘했어요 바울이 궁극적 헐벌 쓰면서 내가 맘에 찌꺼기가 됐대요 쓰레기 됐대요 글럭지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게 능력이 여당강이 안하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네가 안 죽고 이 영적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다른 길이 없는데 이게 진리인데 이게 생명인데 사망은 백명씩 야간기 쓰벌인데 그 어마한 연합군 수십만 아세요 뭘 무기가 뭐였어요 항아리에다가 그 속에 햇불을 넣었어요 항아리가 이 보배를 쥐러 그려다 우리 몸뚱아리 햇불 성령에 부리던데 그런데요 그 항아리 기도니와 가려 하고 와참참참 하니까 그 속에 햇불이 팍 나가 오니까 적군들이 자기들께 막 땀붙었고 날이 안 났어요 끝 마지막 하나님께 다 보거든요 죽은가 복귀를 나고 꼭 하는데 꼭 기도 좀 했는데 남편이 건들고 아 내가 건들고 옆에서 건들어 그때 불을 성질 내버려 아이고 마귀한테 도착을 했구나 이상하게 성질할게 팍 나요 저는 영적사회가 그러면 더 마귀가 역사입니다 그때 말하지 말아야 돼 주우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말하지 말아. 대답하지 말아. 빨리 그 순간은 그만 하나님 믿다 보고 합격 고맙다. 이겼구나. 네가 깨졌네. 됐다 됐다. 이게 무엇에나 여호사나 꼭 여호사도 꼭 보세요. 여호사 앞에 딱 가니까. 군대 큰 장소가 너는 우리 편이 네 편이냐. 아니라. 여호사의 군대장관은 아니라. 여호사의 군대장관은 네 편이라 해야지. 네 편이 아니요. 내가 네 꼬봉이냐 그 말이에요. 탁 물어볼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신을 벗어. 딱 그러니까 네 신을 죽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갈 천사장에 와서 열의 구성을 하루에 한 바퀴 들고 일곱 바퀴. 여호사 머리에서 나와서 미갈 천사장의 짓이요. 네 머리에서 나오면 혼이요. 절대 못 이겨나. 미갈 천사장이 말해줬어요. 일곱 바퀴 들고 외쳐라.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왔는데 내가 신을 벗어 빨리. 주권 양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세워졌냐고요. 주의 뜻대로 살겠냐고. 그 간단한 원리 같지만 이 영적을 그대로 다 나와있잖아요. 성료의 불이 여당강에서 내리는데 내가 안 죽고 어떻게 불 내내줄래. 어떻게. 이 원리, 원칙, 법칙, 피해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없이 네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법도를 지켜라는 거예요. 치료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래서 수료 광야에서 통과하면서 죽게 생기고 말하여 쓸물도 통과해봐. 십자가의 능력도 알고 단물도 바꿔주고 긁어놔서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법도라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도하는 게 멋있게 인도합니다. 어떻게든가 27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대 엘리메이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 일은 그리겠느냐. 거기에서 그들이 그물기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항상 고난이 아니여. 이 과정이. 여러분요. 엘리메이 물샘 열둘. 큰 와이소 열둘. 종료 70주. 69단형과 71단형과 70주. 열둘. 11단형과 13단형과. 이게 뭘 얘기해요? 신약 교회를 말해. 열두 제자 70제자. 여러분 야곱이 보세요. 그 아들들 손자까지 70명 애교로 가요. 열둘 70이 그냥이요. 이게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안 줘. 말의 선물 통과하고 별입을 다 깼고 나니까 천국 가는 노정에 교회에 여기서 쉬면 어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가 사실은 정말 주님 만나면 쉬면 어디야 되는데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냐고. 제가 막 휘둠거리고 뛰고 바쁘고 막 해갖고 막 대단한 것 같죠? 아주 고수는 아니요. 그러면 진짜 고수는 고요합니다. 조용해야 돼요. 지성소는 사실은 소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영의 사람은 소리 없습니다. 앉아서 영으로 가만히 이러면서도 창안하고 기쁘고. 제가 그 고수가 못 돼서 참 이제 알아요. 내가 만난 사람마다 사람들 그래요. 어디서 사무실 가면 나를 피우고 나를 막 피워도 막.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내가 어려워? 아니에요. 부담 주고. 왜 전대 안 했어? 왜 시빅이 안 나왔어? 그거 따지고 앉아있으면. 사실은 사랑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만사 꼭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 내가 여러분 막 전도해 와라. 뭐시 막 재촉하라. 우와 거기가 전쟁터고 그냥 막 정신 사난해가지고 그냥 막 눈이 번쩍 번쩍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님 만나서 저는 성령의 은혜를 줘야 되고 아무리 상응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간 심을 꺾지 않고 상응할 때 꺼져간 심지로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들고 팍팍이 갖고 남편한테 입받고 정말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부도나게 생겼고 죽게 생긴 사람 여기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기쁨을 먹고 주님 만나서 쉬운 물 물샘 열둘 종려 70주를 만드는 교회를 이룹시다. 할렐루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 행복도 두 가지더라고. 편안과 평안 두 가지인데 편안. 육신이 편안이 평안다. 평안. 평안을 내게 주느니 후 성령 받아라. 평강이 되겠을지어다. 성령이 와야 평강이 되겠을지어다. 서둘고 큰 소리치고 된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내가 잘한다면 기도로 다 해결해야지.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고수가 되고 싶은데 어느 방의 고수인지는 알아요.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방해 어딜까 십자가를 다시 통과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은혜 감사하고 성령의 임재가 와야 되는데 인생은 가치관에 바꿔지고 산은 못하고 바꿔지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행복이고 예수님과 사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지요. 제가 이제 밤에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나 사경하면서 설교 쭉 생각하면서 나는 설교할 수 있는 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제가 설교를 못한다. 기회가 없다. 나는 뭔지 힘으로 살까. 우리 단일 원장이 와갖고 아파트 하루 종일 답답해갖고 아파트에 단일 수 있는 걸 훌훌 돌아다니고 웃는데 아파트 하루 종일 잡으니까 죽겠더라 그냥. 어디 갈지 깜짝이야. 나한테 그래. 목사님 대단해요. 내 방은 4층 방은 골방이거든요. 조그만하게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이에요. 나는 그가 천국이에요. 진짜거든요. 저는 어디 돌아다니고 해서 행복이 아니더라고. 나는 골방이 행복이고 강내에 엎드리는 게 행복이고 잠자고이나 이 얘기에 엎드리는 게 행복이고 제가 앞으로 10시간 설교라도 계속 딴 색이 흘릴 수 있어요. 설교 시간 행복이고 안 되고 봐서 준비가 행복이고 이런 만난 게 행복이고 한 분 한 분 만나 우리 남자에서 한 분인데 잘 안 만난 분 딱 만나서 어! 선물이 있어. 아이고 좀 만납시다. 전화번호. 카페에서 만납시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대화를 좀 해볼까? 어떻게 속에 들어가서 나랑 좀 친해질까? 나랑 교제해볼까? 강내에서 아무리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접촉이 안 돼. 이게 가슴이 안다니까 피부가 접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를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해봐야 될까? 막 연구를 해요.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마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몸 되기 위해서 일을 써요. 저는 목회자로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상의 마들이 얼마나 부럽는지 보나 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빠져갖고 살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었다가 살라고 문을 치는 과정에서 별일 다 하다. 이제는 목회가 뭔가 눈이 좀 떴는데 세월 다 갔더라고요. 제가 이번 사경에도 많이 오래됐어요. 이렇게 한 지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부흥강사만 모셨어요. 다 훌륭하셨죠? 그래. 내가 따북따북 성경 갖고 다시 공부해보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립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말이 필요 없어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결론은 성냥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이 좋고 행복하고 이것이 생수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 행복이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날마다 성냥에 의해서 내가 다윗의 삶인가 사우랑의 삶인가 다윗은 죄 짓고 넘어졌어요. 근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 없어서 울었더라고 사우랑은 왕과 붙잡았고 성신이 떠나면 나는 죽어요 그랬더라고요. 딱 이거 달랐어요. 인생의 목적이 뭔가 알았어요. 성냥의 사람 되셔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냥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사과목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냥의 바람 신을 은내어 살리소서 성냥 하나님 성냥 하나님 이 땅 고지소서 죄악의 어둠소 헤매들 우리 태워주소서 성냥의 불로 세상 없는 바 태워주소서 성냥 하나님 성냥 하나님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사랑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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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루세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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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는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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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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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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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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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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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일마소서 성령이여 일마소서 성령이여 일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일마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일마소서 성령이여 일마소서 성령이여 일마소서 일마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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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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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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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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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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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